단어장만 본 사람의 최후 다인 보쉴록 다인 보쉴록 이즈 제아 굿 보쉴록이 뭔데 보쉴록? 이게 뭔데 보쉴록? A U L G 보쉴록? 보쉴록 다인 보쉴록 이즈 제아 굿 다인 보쉴록 이즈 다인 보쉴록 이즈 제아 굿 소재를 그 당신로 신입주의 일종의 의미 이즈 蔬 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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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단어장으로 단어 공부하는 것은 좋죠 다만 음원을 같이 들으면서 발음을 익히고 거기에 추가로 문법 공부를 해서 기초를 탄탄히 낮으면 제일 좋겠죠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즐겁게 독일어를 배워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안녕! Tschüss!